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신나는 피아노 반주완성 교재로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는 피아노 수업을 할 저는 이은비입니다. 교재는 신나는 피아노 반주완성이라는 교재를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되게 체계적으로 난이도별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교재니까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알파벳 음이름은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밑에 5선이 나와있고 악보가 있는데 아직 악보 볼 줄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악보 보는 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쭉 자, 제가 앉아있는 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쳐봤어요. 소리가 어떻게 되나요? 점점 올라가죠. 자, 이거를 생각을 해주시고 우선 이제 악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줄, 칸, 줄, 칸 순서대로 차례차례차례 올라가 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줄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 동그라미에 줄이 지나가고 있으면 저희가 이걸 줄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 동그라미 안에 아무것도 없어. 줄이 안 지나가. 이러면 칸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서 쭉쭉쭉 줄칸줄칸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그러면 이 도는 줄일까요? 칸일까요? 보시면 줄이 지나가고 있죠. 이건 줄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위에 있는 칸 그리고 줄 라고 했죠. 도 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차례차례 도레미파솔라 쭉쭉쭉 올라가시면 되겠죠. 차례차례 개이름을 볼 건데 이런 식으로 개이름을 보면 나중에 악보를 볼 때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저희는 기준이 되는 음들은 외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꼭 기억하라고 했던 개이름이 뭐가 있었죠? 도. 가운데 도. 이 도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 가운데 도가 있으면 어떤 도도 있을까요? 높은 도도 있어요. 높은 도는 높은 음자리표에 1, 2, 3층. 이 친구가 바로 높은 도예요. 높은 도는 가운데부터 정확히 8칸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건반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도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음에도 변하지 않는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그것을 음이름이라고 하면 나라마다 각각 다르게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에선 A가 바로 개이름 라입니다. 쭉 올라가서 A, B, C, D, E, F, G까지 올라가면 또다시 라가 나오죠? 그럼 다시 A, B, C, D 이렇게 진행이 되시는 거예요. 14페이지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반주를 하시게 될 거예요. G음으로 반주해봅시다 라고 나와 있어요. G음 뭐라고 했죠? G는 바로 솔이에요. 이제 솔을 이용해서 반주를 해보시게 될 건데요. 우선 피아노 건반에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15쪽 위쪽에 있는 잠깐 손가락 번호를 먼저 알아봅시다. 이거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손가락 번호는 손을 한번 맞대 보실게요. 이렇게 그러면 엄지에서부터 1번이 시작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차례차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왼쪽에서부터 제가 차례차례 4분음표, 2분음표, 점, 2분음표, 5분음표라고 써놨어요. 이 친구들이 차례차례 하나씩 4분음표가 1박, 2분음표가 2박, 점, 2분음표가 3박, 5분음표는 1, 2, 3, 4, 4박자예요. 이 친구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가셔야지 정확한 연주가 가능합니다. 4분음표는 1박이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하나, 하나, 하나 하고 그냥 박자에 맞춰서 음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2분음표는 몇 박자라고 했죠? 2박자니까 치고 가셔서 2, 2 이렇게 세주시면 돼요. 분의, 4박자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이거의 뜻은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4개씩 들어있을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이 칸을 바로 마디라고 부르고 이 친구를 세로줄이라고 불러줍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피아노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박자표, 박자 모든 거 다 설명드렸었고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16페이지 바둑이 방울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악보를 보시면 항상 첫 자리를 먼저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보면 4분의 4박자 이후에 개이름이 뭐죠? 도죠. 제가 도미솔 개미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높은 음자리표 3층 하면 바로 높은 도라고 개이름이 나오셔야 돼요. 자, 높은 도는 앉아계신 가장 가운데 도에서 한 칸만 위로 오시면 돼요. 이 도가 높은 도입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가운데 도죠. 저희가 앉아있는 가운데 자리가 가운데 도예요. 여기서부터 쭉 올라오셔서 바로 만나게 되는 도, 이 도가 높은 도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까지 되셨나요? 제가 지금 치면서 2분음표, 점 2분음표 뒤에 둘, 셋 붙이는 거 들으셨죠? 여러분들도 꼭 같이 해주셔야 돼요. 악보에서 영어 써있는 곳에 맞춰서 첫음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왼손 자리 한번 잡아볼게요. 높은 음자리표죠. 높은 음자리표에 G음, 솔 이 자리 전해랑 똑같이 잡아주시면 되시고요. 4박자 카운트 동안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모든 마디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오른손 한번 살펴볼게요. 오른손 보시면 일단 높은 음자리표고요. 높은 음자리표 몇 층? 1, 2, 3층에 있어요. 개이름은 높은 도가 되겠죠? 높은 도의 1번, 그리고 가운데 솔의 왼손 1번. 위치시켜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4분의 4박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 안에 4분음표가 지금 4개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는 4박자 카운트 듣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손 한번 같이 쳐볼게요. 첫음에 맞춰서 나와주시면 됩니다. 오른손만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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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까지 하시면 전체 기차놀이까지 연습이 다 되셨습니다. 지금 도와 솔을 이용한 간단한 반주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마디 두 개 마디 한번 볼게요. 자, 렐, 레 나오고 솔, 솔 다음에 저희가 1번을 치면 보통 어디에 치게 될까요? 렐을 누르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높은 음자리표 저기가 몇 층이죠? 3층이죠. 저희가 개 이름이 높은 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벌려서 도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 전에는 자리가 바뀌지 않지만 여기서는 솔 치신 다음에 벌려서 도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줄 건데요. 얘가 3이고 5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이 3이고 5인 이유는 우리가 음정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음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음과 이음 사이에는 눌러진 음을 포함해서 여기까지 총 몇 개의 건반이 있죠? 세 개의 건반이 있죠. 이걸 우리가 음정에서 3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두 개 눌러져 있으면 당연히 2도 그리고 이렇게 눌러 있으면 몇 도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4도입니다. 그래서 삼화음은 믿음과 3도, 5도 관계로 쌓여있는 화음을 이야기해요. 지금 C코드, F코드, 그리고 G코드 지금 다장조, 도에서 시작하는 음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요 삼화음이라고 하는 친구들을 만나봤어요. 그러면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